안녕하세요 믹스믹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봐주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믹스믹스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는 오늘의 게스트인 예치비님이 나와 계시고요 원래 소개하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이라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라고 하고요 믹스믹스는 그동안 DJ들의 믹스 그리고 라이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방송하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씬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크 프로그램 팟캐스트를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뵐 예정입니다 제가 고정으로 나올 거고요 매번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이니만큼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가장 시의적절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분을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살라만다라는 듀오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도 이렇게 멋진 앰비언트 음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들이고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워요 이태원, 홍대, 을지로 그 밖의 서울 기반의 정말 다양한 벤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DJ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솔로 앨범으로 2023년 한국 대중음악지상식에서 올해 일렉트로닉 앨범 부문 수상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한국 전자음악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분이자 또 탕후루를 정말 좋아하는 탕후루 매니아 예츠비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츠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너무 소개를 완벽하게 해주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전자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틀고 있는 예츠비 장예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실제로는 처음 뵀어요 네 맞아요 그동안 인친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만 보면 와 되게 차갑다 뭔가 이렇게 슈퍼 시크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잠깐 방송 전에 콤부차 마시고 계실 때 얘기를 나눠봤는데 엄청 털털하셔가지고 네 오늘 걱정이 안 됩니다 제가 차가워 보이나요? 일부러 차갑게는 안 하셨겠지만 어떤 우러러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아티스트다 아니 어떻게 패션도 멋있고 아 정말요? 음악도 뭔가 그러면 기분이 좋네 멋있고 어 그렇구나 약간 그런 쿨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나 보네요 많았어요 어 진짜요? 네 어 약간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요? 아 당연히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걱정이 안 되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장난삼아 탕후루 얘기를 해봤는데 아 네 탕후루 SNS에 거기 며칠 한 번씩 막 탕후루 드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는 안 올리고 네 쓰레드라고 있잖아요 트위터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트위터 같은 거기에 계속 이제 처음에는 탕후루 게시물이 없다가 제가 탕후루를 처음 먹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작년 여름? 얼마이 됐네요? 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근데 사실 진짜 제가 다이어트를 한창 열심히 하던 시즌에 걔를 만나게 돼서 근데 정말 그게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에 너무 달 것 같아요 네 당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주 먹을 수가 없으니 먹을 때마다 순간순간을 기억하자 기록하자 해서 올리게 된 것이 이제 탕후루 쓰레드가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네 아 근데 저는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탕후루 아 아이고 아이고 어떤 매력이에요 그게? 단 거 좋아하세요? 단 거요? 엄청 좋아하죠 과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진짜로 원래 원래 막 초콜릿 이런 건 안 좋아하는데 뽑기 이런 건 좋아해요 그 설탕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아시죠? 그 설탕 코팅에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 식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삭한 식감 그 안에 과일이 그냥 그대로 과일 식감 그대로 먹방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미칠 정도로 나만 그런가? 제가 오늘 집에 가면서 꼭 한번 먹어볼게요 꼭 드셔보시고 통귤탕후루랑 파인애플은 너무 다실 수 있으니까 통귤이랑 통귤을 일단 추천드릴게요 오늘 통귤로 먹겠습니다 그거 아무데나 가면 있는 거예요? 네 귤은 있어요 귤이랑 토마토 와 진짜 먹고 싶다 네 진짜 이 근처에 없나 하나 사드렸는데 저기 성수에 있는데 요새도 좀 줄이고 있어가지고 가끔만 드시는군요? 네 저도 아무래도 사랑니도 얼마 전에 빼가지고 맞다 사랑니도 빼셨다고 네 진짜 괜찮으시죠? 지금은 얘기하는데? 저 지금도 아파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나요? 그렇게 오래 가나요? 저도 처음 빼봤어 진짜 저 사랑니 빼고 하루 만에 괜찮아졌는데요? 저는 귀까지 지금 염증이 왔어요 사랑니 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치과가 어딘지는 공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치과는 너무 좋은 쾌도 낱마처럼 뽑아주셨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공포스러웠나 봐요 그 모든 과정 진짜 비추 사랑니 그냥 키우세요 뽑지 말고 아니 벌써 지금 몇 분 지난 거죠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 별로라는 얘기야 아 오늘 되게 재밌네요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간단히 해볼까 했는데 충분히 한 것 같아서 다 깨진 듯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앨범이 나왔어요 넵 네 EP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앨범에 대한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이번 미니 앨범은 그 세프 와일드블러드라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영국 런던 기반의 All My Thought이라는 레이블에서 릴리즈가 됐고 미니 아 바이닐이랑 디지털 형식으로 릴리즈가 됐고요 오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흠 이전 앨범이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가장 직전에 나온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나온 그 앨범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하지만 뭔가 정교한 매력이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잘 묻어질 수 있는 앨범이 아닐까요? 마일드하다고 하셨는데 그 음악 색깔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목이 읽기가 힘들어요 아 네 이거 뭐 BB라고 읽는 건가요? B 그리고 언더바 B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라고 읽으면 돼요? Whatever you want BB? 네 맘대로 진짜 B&B도 되고 저는 B&B라고 하는데요 사실 노린 점이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도 사실은 그냥 그냥 이 음악들을 하나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글이나 문장을 못 찾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리고 뭔가 이런 좀 재미 요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모티콘 같이 보여요 무슨 표정이에요? 그냥 뭔가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사실은 정말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하게 됐죠 하지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부러운 게 저는 이제 글을 쓰니까 책 제목을 그렇게 내면 안 팔리거든요 아 아이고 아이고 예를 들어 아티스트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리면 부를 수가 없어서 또 그것도 좀 그렇고 아 그렇죠 근데 곡 제목이나 앨범 제목은 그렇게 지으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다행이네요 네 되게 재밌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와 제가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앨범이 피치포크라는 음악 웹진이 있어요 상당히 권위 있고 정말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일렉트로닉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다 보는 곳인데 여기에서 무려 평점이 7.6이고요 10점 만점인데 네 거의 올해 앨범급이 8점이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높은 거예요 진짜 높고 더 재밌는 건 필립 셔번이라는 필자가 썼는데 이분이 일렉트로닉 소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아 예전부터 쓰셨거든요 언제부터냐 막 언더월드 나오고 그때부터 일렉트로닉 음악 쓰던 분이에요 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7.6으로 호평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요? 네 리뷰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죠 저 인스타일 박재도 했잖아요 제가 리뷰의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야 대단한데 스테레오 필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디테일로 가득하다 엄청난 찬사고요 지금까지 그녀가 발표한 가장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감사해요 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본인은 예측이 본인은 자신의 앨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진짜 감동이다 저는 사실 그 평점의 숫자와 상관없이 사실 거기에 기재됐다는 것만 해도 아티스트 입장으로서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엄청 높은 숫자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간 충격받아서 감동이고요 음 저는 이 앨범 작업할 때 이전 앨범이랑 다르게 조금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 신디사이저나 그 보컬이 뱉터 같은 것들 그래서 좀 아 데스크탑 앞에서 그냥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몰입도 있고 재밌게 저 자신도 작업을 해서 그냥 좀 뭐랄까 소중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좀 우려가 되기도 했죠 왜냐면 이전 앨범을 들었을 때는 막 브레이크 비트의 그러니까 엄청 쎄거든요 네 뭐 푸드워크 리그 등도 나오고 되게 베이스도 쎄고 하니까 도대체 얘는 무슨 음악을 하는 앨까 거기에 되게 강력한 곡들이 많아서 앰비언트를 하는 살라만다에서는 앰비언트를 하는 예츠비가 솔로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음악을 들려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비트가 다 빠졌더라고요 네 그쵸 아 본인답지 않다고 생각했나 다시 앰비언트로 돌아가는 건가 뭐 이런 상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아 네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뭔가 아티스트로서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평생의 숙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작업을 할 때 조금 뭔가 강박 아닌 강박 뭔가 옥죄는 것처럼 나다운 게 뭘까 나다운 게 뭐야 뭐 이렇게 작업할 때 뭔가 그래서 어떤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비앤비의 경우는 그걸 조금 내려놓은 앨범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음악을 만들 때 나답게 만들자라는 어떤 신조를 가지고 만드는데 비앤비를 만들 당시의 텐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저다운 거죠 네 뭔가 또 다음 앨범들도 사실 조금 많이 확립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 비앤비랑 그래서 글쎄요 그 음악을 만들 당시에 예츠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듣는 것도 재미의 요소이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도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좀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리됐어요 지금 그래요? 네 됐는데 됐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네 이미 약간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뭐가 하나 나올 것 같고 정규 해보면 하나 나올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것도 비앤비랑 다른 아 나 너무 벌써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어떡하면 좋지? 아 상관없어요 그쵸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좋아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저는 앨범 들으면서 진짜 놀랐던 게 흥미로운 소리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아 오 너무 재밌는 소리들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사운드 디자인이나 리듬 같은 거의 기구가 진짜 뛰어난 분이구나 오 라는 걸 느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요거를 조금만 더 대중적으로 다듬으면 아 킬링 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는 것 같다 아 일부러 안 한다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만 되는 건가요? 약간 어 그게 조금 대중적인 요소가 가미된 게 이번에 나올 앨범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아 본인도 다 느끼고 있었네 아 이거는 요거 조금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요거 해보고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전자음악이 보통 이제 DJ들은 플로어에서 많이 다루긴 하지만 그냥 플로어 외적으로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 수가 엄청 많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도 이전에 냈던 내 음악들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매시브하지 않았나 이전에 냈던 그 인터내셔널에서 나왔던 EP의 경우 네 그래서 뭔가 저도 모르게 제 텐션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도 했지만 이런 걸 무의식 중에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B&B가 네 그래서 좀 듣기 제 기준 듣기 편한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캐치하게 다가가려면 어떤 네 프레이즈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게 이번에 나올 앨범이지 않을까 확실히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진짜 멋진 소리들과 리듬이 있는데 그냥 쫙 뿌려놓고 알아서 들으세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프레이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엄청 멜로딕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디제잉을 하실 때는 네 진짜 거의 막 때로 부시잖아요 베이스 뮤직 막 브레이크 비트 막 엄청나게 헤비한 음악들을 막 트시는데 근데 앨범을 들었을 때는 또 되게 칠하거든요 네 네 이 디제이 스타일과 프로듀싱 스타일 간의 간극이 가장 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한국에서 맞아 그럴지도 몰라 어떤 계기로 그런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헤비한 음악만 틀지는 않고 시작도 사실 그렇게 헤비한 음악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레프트 필드 베이스 룰을 좀 많이 틀고 익스페리멘탈이나 보통 그랬었는데 대 이게 뭔가 프로듀싱은 나와 내 자신의 나 자신이랑 싸우잖아요 네 씨름? 근데 이제 대개 올라가면 일대 다수잖아요 이제 그들의 니즈가 또 있잖아요 네 뭔가 그 니즈 같은 거를 뭐 파악하고 좀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 간극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은 뭐 장점 중에 단점인데 정말 많은 장르를 다루거든요 그렇죠 DJ를 할 때 그래서 저도 그 괴리 때문에 되게 힘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내려놓고 DJ는 DJ로서 잘하고 네 그냥 저를 섭외한 프로모터나 이벤트의 이제 속성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틀려고 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오늘 혹시 뭐 듣고 싶으세요? 아 네 좋아하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쿨하시네요 어 네 그래요? 네 기분 좋다 네 새 앨범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30분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됐습니다 스피디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 본인 소개할 때 살라만다의 만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장난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살라만다 진짜로 만다예요 제가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원래 살라와 만다가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랑 오만 언니랑 같이 이제 이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언니가 제 다이어리에 도룡용으로 낙서를 했어요 도룡용을 근데 어? 도룡용 너무 귀엽다 이거 영어로 뭐지? 찾아보니까 살라만 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조금 고용용사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DER를 DA로 바꾸자 그러면 살라만다잖아요 언니와 살라에 내가 만나 이렇게 해서 살라만다 저는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알아서 부르는 걸 본인들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렇구나 궁금증이 하나 풀렸고요 그럼 살라만다는 어떻게 결성된 그룹이에요? 저희 그냥 그 같이 아는 지인이 있기도 했고 그 이태원에서 이제 클럽 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인데 이제 점점 더 친해지고 친해지다 보니까 음악 얘기 많이 하게 되면서 어? 나랑 너무 취향이 똑같다 놀라울 정도로 같이 너무 뭘 해보고 싶다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진짜 막연하게 그럼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서로? 그냥 서로 음악이나 믹스 정도만 알고 인사했는데 이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신에서 이태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하우스 테크노가 조금 되게 집에 말고 다른 말 뭐가 있을까? 주로 나오는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막 스티브 라인이나 미니멀리즘 음악을 항상 좋아하고 있었고 왜 이런 류 말고 다른 앰비언트나 레프트 필드 류도 만들고 싶은데 조금 없어서 아쉽다 이런 것도 만들어보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긴 초반에 디제잉 하실 때도 훨씬 조용한 음악 드셨잖아요 두 분 나가서 할 때 그쵸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코비드 때문에 어떤 시대 상황이라고 했나? 시대 분위기를 조금 고려했어요 아 약간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쵸 그쵸 없지 않아 뭐 사운드 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스티브 라이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클래식 전공하셨다고요? 네 작곡 전공하셨다고 건반도 엄청 잘 지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라이브에서 왜 안 보여주세요? 아 저 근데 금방 쳐요 아니 이렇게 그냥 가끔 이렇게 코드 누르거나 보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 라이브 봤는데? 너 이렇게 쳐요? 아 그 근데 여기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걸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라이브 셋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짜증 나나? 그러니까 투어 가서는 많이 쳤는데 아니 한국에서 뭔가 좀 진득하게 셋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연도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 바랄게요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곁다리 질문이었고요 그러면 본인의 살라만다의 음악을 앰비언트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조금 아까 미니멀이라는 표현을 하시길래 좀 별로일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앰비언트 저희 앰비언트 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태그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가 처음 만든 음악은 되게 오히려 미니멀리즘 진짜 옛날 그 막 1900년대 미니멀리즘을 되게 흉내낸 것 같은 되게 조악한 미니멀리즘 음악을 올린 건데 우리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가 앰비언트 이래가지고 앰비언트인가 보다 약간 아 그러면 본인들이 아 앰비언트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한국에 앰비언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앰비언트 듀오로 한번 알려보자 약간 그런 야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말했어요? 그렇다고 했었어야 됐나? 저희는 오히려 저희를 레프트 필드로 얘기하고 있죠 네 저의 오해였습니다 아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해요 아니요 인터내셔널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콜렉티브 브랜드?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일단 패션 브랜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DJ 세 명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한 명이 모인 크리에이티브 콜렉티브고요 뭐 간간히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의류도 가끔 릴리즈를 하고 있지만 요새는 주로 이제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뮤직 레이블 일도 하고 있고 물론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지금 2dfx라는 DJ 워크샵 통해서 이제 새로운 뉴비 말고 다른 편이 뭐가 있을까 신예? 신예? 그런 뮤지션들의 뭔가 뭐 발굴까지는 아니고 뭐랄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네 저 깜짝 놀랐는데 이태원 가면 맨날 보이는 그 등판에 써있는 웰컴 투 에시드하우스 그거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거라면서요 그쵸 저는 저는 이제 어 서열 3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1위는 누구에요? 임솔 그래픽 디자이너 사장님이 만든 거여 가지고 네 저도 그때 이태원에서 한창 돌아다닐 때 그 클럽에서 그거 보고 그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팬으로 있다가 저는 19년도인가 20년도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된 음 그래서 임솔이 만든 거죠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2위는 누굽니까? 비전 아 비전 네 막내 꼴찌는 누구에요? 아렉시보 괜히 서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살라만더 활동하시고 솔로 하시고 인터내셔널 안에서도 여러 활동이 있고 개인적으로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잘 되세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뭔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음악 그리고 제가 원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작업이랑 운동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야 거의 고3처럼 얘기하셨어요 고3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하하하하 입시하셨죠? 네 그쵸 네 아니 입시하시는 분들 보면 막 하루 종일 피아노 치고 막 그러던데 사실 그랬어요 네 진짜 힘들었죠 그것보다도 지금 더 바쁘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뭐 능동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때는 사실 성인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완전 내 삶의 주체가 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입시생이었을 때보다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작용해서 더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그중에서 주로 뭐 음악 만드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요 네 그쵸 전 진짜 밥만 먹고 음악만 만들어요 와 이런 거 너무 재수없나? 아니요 실제예요 이거 말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는 프로듀서랑 밥을 먹었는데 어 네네 나 내일 예츠비님 인터뷰하는데 혹시 어떤 성격인지 알아? 그랬더니 네 덜덜하시죠 그런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다 그래서 걱정을 안 했는데 네 역시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무리가 다가오니까 좀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서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음 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어 엄청 어디에 막 저명한 곳에 이름을 올리고 막 뭐 빌보드나 막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와 막 짱 이런 곳에 와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오래 하는 게 롱런하는 게 목표예요 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아 예츠비 예츠비님? 예츠비 이모? 케이크샵에 계셔요 약간 물론 뭐 디제잉이 했었는데 줄겠지만 그 어떤 음악을 하던 음악을 계속 끝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별거 없나? 아니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친구들아 다 없어지지 말고 나랑 계속 음악 하자 70까지 80까지 계속 하시길 제발 네 아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음악평론일을 하지만 네 제 1의 목표가 아 나중에 글 못 쓸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음 네 진짜 우리는 우리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돈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쵸 그쵸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괜히 신세한 단어 하고 싶진 않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 저 오 마이크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네 저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냐면요 네 어 유니버설 오디오 UAE의 SD1 이라는 마이크고요 와우 와우 네 저희가 무려 협찬을 받았습니다 하 와우 네 믹스믹스 형님들이 와우 용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전 알고 있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그래서 어 이 마이크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네 뭐 보컬 녹음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완전 네 팟캐스트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프로듀서 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 어 저는 사실 어 브랜드를 잘 모르는 가성비 콘데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왜 돈을 드려야 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마이크를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너무 깔끔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소리가 네 되게 되게 깔끔해 음 뭐랄까 가끔 콘데서 마이크 쓰면 하이가 엄청 뭐 지 혼자 쏜다던지 약간 깡통소리 들린다던지 하는 어떤 경우가 저는 그런 다른 브랜드에서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내 목소리가 이러면 나 내가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어 근데 정말 목소리가 좀 멋있게 들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침소리도 많이 안 들려요 되게 단단하면서도 네 네 밸런스도 되게 좋게 잘 잡혀있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좋아요 콘데 진짜 추천 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이대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라뇨 인펄슨으로 서로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네 살짝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으시고 다정하신 분이어서 좀 감동했어요 그리고 심신바도 어 저 처음 방문해 봤는데 너무 예쁘고 이거 음료도 마시는 거 너무 많고 가이브도 좋고 완벽 완벽한 경험 아니 유튜브 채널 안 만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혼잣말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혼잣말 하면서 음악 만드십니까? 하하하하 네 정말 재밌으신 분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딥해서 되게 차가운 분일 줄 알았는데 아 정말 개구치고 장난기도 있으시고 네 웃음도 되게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걱정 없이 편하게 방송한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새 앨범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제 방영이 되나요? 앞에 두 분이 알고 계신데 어 그래도 8월 중에 나가지 않을까요? 아 아 왜냐면 이벤트가 있어서 송보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것은 됐고 어 제 정규 앨범이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려요 이 앨범에 관련해서는 아까 평론가님과 신나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네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에 살라만다 라이브 이벤트가 오랜만에 있어요 동심필의 치밀한 곳에서 17일에 또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이제 하반기 내로 있을 예정이니까 예치비의 인스타그램과 살라만다의 인스타그램 인터내셔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청산유수같이 본인의 앞으로 계획 잘 얘기해 주셨고요 네 살라만다의 예치비님과 1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였고요 다음에도 아주 멋진 게스트분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